네이버가 2년 전 폐지했던 임원 제도를 부활시키고 책임리더 직급을 신설했습니다. 네이버는 10일 책임리더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본사와 계열사의 68명의 책임리더를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책임리더는 리더와 대표급 사이에 신설되는 중간관리자급 직책을 말합니다. 비등기 임원으로 해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며 보유주식 공시의무도 같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2017년 1월 상법상 필수 임원인 등기이사와 사회이사 7명을 제외한 임원 직급을 모두 폐지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식 직함이 소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하면서 비등기 임원 30여 명이 임원에서 정규직원으로 직급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업무를 주도하는 직원에겐 리더 직함을 달아줬습니다. 2년 만에 이를 다시 뒤집은 이유는 사내 독립기업이 갈수록 늘어난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네이버는 지난해부터 각 사업 영역을 하나의 법인처럼 독립시키는 사내 독립기업 제도를 본격화했습니다. 첫 CIC 사례인 네이버 웹툰의 경우 지난 2017년 5월 분사했습니다. 현재까지 7개 사업 분야가 CIC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 밖에 네이버는 임원을 포함한 일부 임직원 637명에게 총 83만 7천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2만주, 최인혁 COO는 1만주를 받습니다. 나머지 635명에게는 80만 7천주가 돌아갑니다.